내일은 촬영에 도착하여 누구 이거 어떻게 하고 싶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뭘 꺾어요? 걷기. 아, 걷기요? 저는 갈비 꺾기 먹겠습니다. 저희가 모두 수고에 담아드렸습니다. 이제 수고해서 차천으로 따라주시면 되고요. 여기 중간에 보이는 거는 이제 다완에 뚜껑 올려오는 용도의 개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차 물은 계속 리필 가능하니까 저희 직원 불러주시면 리필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다음 차도 준비해드릴게요. 뭔가 약간 아이스크림 향 있잖아요. 그래, 이렇게 크리미한 향이 나는 것처럼 어떠세요? 이게 소다 맛 같은 느낌이 나네요. 소다 맛이요? 어, 맞아요. 약간 그 느낌. 우리 오손룩 회사 키사티 이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. 먼저 여기 맨 왼쪽 아래의 샌드위치 먼저 보시면요. 저희 오손룩 일구치구의 시그니처 메뉴에요. 기정떡 샌드위치입니다. 기정떡 샌드위치입니다. 한 입에 다 쓰셨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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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종로 떡지급인데요. 비주얼 테이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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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스가 뭐 있죠? 진짜? 약간. 렌치 느낌 나면서. 응. 혹시 여기 개별 오도도도? 지금 뭐 개별 오도도 돼요? 성계씨. 그렇게는 안 돼요? 이걸로 배출.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? 뭐예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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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너무 멋있어. 난 너무 멋있어. 주류는 직접 드시면 되고요. 술을 뭐 드시죠? 와인 필요하신 말씀이세요? 저 제로콜라. 제로 술 먹잖아. 저 술을 너무 좋아해서. 둘은 마셔. 네. 파유? 파유 40일은 맞아줄 것 같아요. 마셔봐. 파유 먹었어? 어, 먹었어. 농담님이 좋지. 모자 똑바로 해. 네. 파유 마시려면 모자 똑바로 해야 돼. 마셔봐. 한남동. 한남동. 한남동 드리겠습니다. 맛있어. 타먹을래 그냥 먹을래? 나는 첫 잔은 그냥 먹고.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타먹고. 자. 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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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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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술이 회랑 되게 잘 어울리지. 깔끔하고. 오. 병어 한번 드셔보세요. 병어 진짜 맛있대 여기. 여태까지 먹었던 병어 중에 제일 맛있네요. 아. 그래? 숙성이 한 4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. 숙성을 좀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. 되게 특유의 향이 있어요. 응. 음식 패널로 가세요. 그러니까 얘는 뭘 잘한다 이런 거. 확실히 생선 부모가 진짜 맛있다. 고기는 맛있다는데 이게. 생선이 진짜 맛있다. 응. 맛있어. 야 생선 많이 먹어. 응. 복부하지방산이지 생선이. 그렇죠. 오메가3. 오메가3. 복부하지방산. 응. 이게 기름이 되게 맛있는 기름이야. 같이 기름집이랑 하면. 안 질려. 이거 많이 먹어야 센트룸 효과 난다. 센트룸. 센트룸. 센트룸이어야겠죠? 오랜만에 마실 거 같은데. 야 모는 마가 맛이 없냐 이네. 그렇죠. 채연이가 몇 살이지? 저 23. 이제 24. 이제 24입니다. 치킨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치킨 넥. 이게 시그니처네.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시켰냐. 난 치킨 넥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센스야 잘 갔다 와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어 잘 갔다.